예, 제가 황종각이 왔습니다만은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길복자라고 합니다 아, 우리 집 가사도우미로 선발되었다는 길복자 여사요? 네 아, 그래요. 그럼 수고 좀 해주시오 아, 저 아침은 드셨어요? 아침 일찍 해장국 한 사발 했습니다 아, 그럼 점심땐 따뜻한 밥을 지어야겠네요 좋지요 뭐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라도 있으세요? 아, 저는 우거지 된장국을 좋아합니다 어머나, 참 잘됐네. 제가 그게 특기거든요 아, 그래요. 기대해버리다 예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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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Westод 한글자막 by 한효주